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배고프다 밥 먹으러 가야겠다 밥 먹으러 갑시다 여러분 밥 먹으러 갑시다 밥 먹고 올게요 안녕 안녕 이거 누구 거야? 여러분 제가 생일이어서요 오늘 V LIVE를 하고 싶었는데 형 빨리 갑시다 빨리 생일이야 빨리 가요 내 거야 이 사람아 가만히 있을 때부터 어쩜 많았는데 또 아니야 내 거야 기다려봐 생일아 있어? 네 오늘 제 생일인데 이렇게 축하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일단 오늘 일본에서 일본 투어를 했습니다 도쿄에서 마지막 공연을 했는데 제 생일날 마지막 공연을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정말 기분이 좋고 오늘 참 저에겐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일본에서 또 일본 바나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냈고요 오늘 제 생일 기념해서 우리 어휴 형님 잠깐만요 밑에 보 떨어졌거든요 잠깐만 미안해요 어휴 형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형님 잠깐만 비켜주세요 형님 잠깐만 비켜주세요 아 저 봐봐요 저 봐봐요 나 정심 살았게 정심 정심 살았게 정심 정심 형 어차피 생일 20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으으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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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10분밖에 안 남았요 이십분 남았대요 생일 20분 남았대요 알레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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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레리라는. 알레리. 네 아무튼 오늘 생일 축하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. 오늘 우리 멤버들도 너무 깜짝 서프라이즈를 해줘서 정말 감동받았습니다. 에휴... 뭐 이런 걸 다... 산드리 형! 산드리 형 생일에도 산드리가 갖고 싶은 거 말했잖아요. 신우 형도 혹시 뭐 갖고 싶은 거 있어요? 저는... 말해봐요, 말해봐요. 저는 그... 비옥간 토지? 비옥간 토지와 기름진 땅을 좀... 그리고... 비옥간 토지 어디서 나온 거야? 그리고 아주 터 좋은 건물 내가 근데 맨 뒤에 있는 거야. 아무튼 농담이고요. 저는 우리 멤버들의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. 다 농담이야, 이것들아! 조용히 해! 다 돈으로 내라, 돈으로! 다 손으로 내라! 시라! 여러분... 어색힅한데? 오! 들어왔다. 여러분, 이거 보세요. 제가 맞청기인데 다 맞습니다.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, 난리났네. 아 등이, 등이. 아니... 등이 넓어가지고, 뛰기가 너무 좋아. 아니 저 지금 주먹치지 마요. 카메라 앞에서 주먹 찍을 거에요. 나 이쯤에서... 우리 딱 종료합시다. 알죠? 뭔지 알죠? 알죠 알죠. 여러분 오늘 저희가 투어 마지막 날이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나 왜? 그래서 이제 여기쯤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합시다. 안녕. 일단 오늘 신우 형 생일 축하해 주신 바나 여러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. 모두 감사드리고요. 오늘 제가 사실 무대에서 서프라이즈를 해서 지금 여기서 또 서프라이즈를 하려고 했지만 그렇죠. 이민. 우리 생일 주인공인 신우 형이 여기 있습니다. 생일 주인공이니까요.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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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! 잡아! 눈병! 자 여러분! 신우 형! 신우 형 생일빵 생일입니다. 잡아 잡아! 얼마 안 떨어졌어! 신우 형! 헷갈려야 돼요. 잠시만요. 세 명이 있었어. 세 명이 있었어. 세 명이 있었어. 들어보자. 들어보자. 햄버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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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처음에 햄버거예요. 신우 형 배워봐! 신우 형 배워봐! 아니요 신우 형 배워봐! 아! 아! 배워봐! 아! 아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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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! 신우 형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해요! 아! 안녕! 안녕! 고마워요! 안녕! 신우 형 없이 끝냅시다. 아! 끝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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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